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퀘스트 제목, 마지막 퀘스트라는 제목에 놀라서 매주 금요일 나타난다고 약속해놓고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는 놀라움에 클릭을 했거나 또는 지나가다가 어? 마지막 퀘스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호기심으로 클릭했을 수 있어. 근데 아니야. 마지막 퀘스트 아님! 아직 끝 아니야. 절대 끝내지 마세요. 요즘 날씨가 싸늘해졌어. 아침 저녁으로 진짜 추워졌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아침에 집에 가려고 이 학원 밖으로 연구실 밖으로 나가보면 꽤 추워. 덜덜 떨면서 갔거든요. 며칠 전에. 날씨가 딱 바뀌니까 어? 이제 진짜 수능이네? 라는 감정이 들었을 거고 여기저기서 마지막이라는 워딩이 보일 거야. 아 그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야. 남아있는 시간 동안 끄집어낼 수 있는 성적이 너무 많아라고 얘기하면 아 선생님 진짜 또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실이에요. 진짜야. 마지막까지 마치 수능 전날이 수능 공부를 시작한 첫날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끝내지 마. 누구 맘대로 절대 끝낼 수 없어. 알겠죠? 그 얘기가 오늘 퀘스트의 주제이고 수강평에 며칠 전인가? 수강평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개념 에센스를 지금에서야 들었는데 되게 놀라운 건 현장에서 그 시작하는 겨울에 현장 수강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강의였다. 그게 충격이었다. 나는 N수생인데 그 수강평 누군지 알죠? 듣는 사람 중에 본인이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수강평이 아마 있을 거예요. 현장 강의가 에센스 강의로 촬영된 학통 선택반이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현장 수강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고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강의여서 너무 놀랬다라는 수강평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 겨울부터 그 시작부터 그 수능 스타트하는 시즌 1 그 수업부터 저렇게 현장에서 선생님과 수강생들이 열심히 해라는 게 놀라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린 지금이에요. 현장에서 지금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때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고 훨씬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듣고 있어. 지금 여기 현장에 앉아있는 수강생들 중에는 6평, 9평, 수능, 수학 만점자 정말 허다하고 정말 많고 또는 10월 학평 만점자 수학 만점을 넘어서서 전과문 만점까지 여기 진짜 정말 이 정도면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 수강생들이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 누구도 모의고사를 받고 자바튀 이런 말 있잖아요. 자료 받아서 시험 보고 나간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때 아 저 문제는 내가 맞췄으니까 나는 다른 걸 공부해야지 라는 다른 자료를 보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단 1도 없어. 미적체사방 같은 경우는 100명이에요. 딱. 100명 마감된 반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수강생들이 본인의 실력들은 이미 너무 대단한데 정말 처음인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 보통 되게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변화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래. 근데 그게 우리가 방을 딱 정리해놓고 일주일 지나면 언제 정리를 했나 싶을 만큼 어질러져 있잖아. 처음에 정리할 때는 아 이대로 유지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 아니 2, 3일만 지나도 아니 뭐지? 이게 흐트러져 있단 말이야. 그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모든 건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 근데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물론 온라인도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라고 나눕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을 쫓아오는 친구들은 더더욱 열심히 하고 있을걸? 왜냐하면 이미 탄탄하게 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것들이 공부를 하게 할 거야. 분명히. 선생님 그렇게 믿거든요. 현장도 마찬가지야. 시즌 1에 아무것도 모르고 모두가 열심히 하는 그 처음 초심 그 초심으로 열심히 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터져나가는 에너지로 진짜 여기 앉아서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요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하냐면 보통 약속한 시간보다 4, 50분 더 강의를 해. 어떤 얘기인지 알죠? 근데 4, 50분 더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야 되는 시간보다 4, 50분 길어지면 1시간 더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눈빛 표정 짓지 않아요. 물론 이걸 보고 있는 현장 수강생들은 선생님의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보면 알잖아요. 이 안에 분위기, 이 안에 열기 그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고 오르세 수강생들은 늘 매년 그랬지만 우리 이 반에서 전과목 만점자들이 2년 연속으로 나오고 이 반에서 6평 만점자도 나오고 이 반에서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서울대 공대 정말 좋은 입결들이 나오는 그 원천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물론 1년 내내 열심히 했지만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모아서 끌고 가서 터뜨리는 그 에너지에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했던 친구들도 마지막 한 달 또는 마지막 3주, 2주, 1주 진짜 마지막 며칠도 딱 마음을 놓는 순간 성적이 흔들려요. 이번에 선생님이 우리나라 이야기라 우리나라 선수들 이야기라 예시를 들기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조심스럽지만 선생님이 우리나라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난 열심히 살아. 이렇게 조기들한테 얘기도 하거든요. 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까지 가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힘들어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또 더 나아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말았죠? 우리나라 선수들 이야기라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에 무슨 올림픽이었어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마 개주였던 것 같은데? 그건 맞아? 아, 아무튼 그래. 아마 듣는 여러분들은 알지 않을까? 우리가 1위를 했어.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오면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가는 스포츠니까 속도, 스피디한 스포츠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확신을 하잖아. 그래서 그 결승선 들어오는 바로 직전에서 세리머니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근데 그 초를 다투는 경기에서 세리머니를 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속도는 망가졌겠지? 근데 이미 결승선을 들어온 줄 알았는데 2등으로 들어오던 대만?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하려면. 하여튼 안 알게 낫겠다. 들어오는 2등 선수가 앞에서 세리머니하는 우리나라 선수 그걸 보고 에이 하고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날린 거지. 그래서 100분의 1초, 0.01초 차이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금메달을 땄다고 태극기를 두르고 세리머니를 하려고 하는데 기록이 딱 1, 2위가 바뀌어 있는 거야. 0.01초 차이. 그러니까 100분의 1초 차이로 우리가 은메달을 딴 거예요. 금이고 은이고 중요하지 않은데 이 주제가 뭔지 알겠죠?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중요해. 원래 히어로는 또 막판이야. 뭐 앞에서 아무리 잘했든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영웅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맞는 말일까? 어쨌든 지금부터 4주 동안 지금 선생님이 매주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현장에서는 매주 현장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야. 똑같은 에너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문을 닫아놓고 끝을 내지 않고 여기서 생날리를 치면서 강의를 한다고. 캐스트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캐스트가 보통 30분, 35분 이렇게 가는데 끝내지 말고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것. 알겠죠? 두 눈 부릅두고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끝까지 하세요. 마지막 4주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마 95% 이상의 수험생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는 포기를 하고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누가 끝내? 왜 끝내? 어떻게 끝내? 안 끝내? 내가 끝내기 전까지 끝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알겠습니까? 광기 어린 눈빛으로. 여기 친구들 보면 약간 눈에 은은한 광기가 있어요. 약간 나도 있나? 어쨌든 유유상종이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터뜨리는 에너지 그걸 보여주자고요. 히어로가 막판에 등장하는 그 역전, 그 기적을 한번 보여주자고 끝내지 말라고. 날씨가 아무리 바뀌어도 마지막이라는 워딩들이 난무해도 우린 그냥 내일이 수능이어도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매주 6주객, 5주객, 4주객 다음 주에는 퀘스트 제목이 뭐가 될 거냐면 진짜 마지막 퀘스트가 될 거고 열면 아님. 그래서 오늘은 4주객, 4주 남부에 스포했다고 아 이게 저 앉아있는 조교의 아이디어였거든요. 한 번 했으면 두 번째는 재미없어. 뭐지? 아니 저 조교가 아이디를 냈거든. 다음 주에 저 조교는 누군지 알죠? 신유경이. 저 조교가 다음 주에는 진짜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찐막 이게 우리 천우신조 파일명이기도 해요. 진짜 마지막 찐막 계속 버전을 바꿔가면서 또 검수를 검수를 하는 것처럼 야 천우신조 파일명이냐? 선생님 이랬는데 어쨌든 다음 주 캐스트 제목은 미리 알려줄게요. 진짜 마지막 캐스트 첫 페이지는 또 아님 그리고 선생님은 3주 남았을 테니까 3주 계획을 보여줄 거야. 남은 계획 잘 지키자고요. 지난주에 5주 계획 보여줬잖아. 선생님 저는 6주 계획, 5주 계획 못 따라왔다. 넋을 놓고 있었다. 그럼 괜찮아요. 마지막 4주 계획 가자. 끝까지 하자. 화면에 나 다 들어오는지 빨리 봐. 다 들어와요? 오케이. 마지막 4주 계획 가자. 지금 이 선생님이 올해 낸 이 실모들 있잖아요. 하품 모의, 풀모의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오답 정리를 하는데 그냥 하품 모의, 풀모의 틀린 것 자체만 아 이래서 틀렸구나. 아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내가 이것 관련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품 모의, 풀모의 전부 다 주요 문항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달아주잖아. 강의 바로 옆에 첨부 파일 붙어 있잖아요. 그 첨부 파일에 레퍼런스가 있어. 그 레퍼런스에 뭐가 적혀 있어? 개념 에센스에 몇 강, 몇 분, 몇 초를 봐라. 거기에 15분 정도를 보면 네가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던 개념을 채울 수 있어. 또는 기출 백선에 몇 강, 몇 분, 몇 초에 몇 번 해설을 봐라. 이것과 유사한 기출을 네가 연습함으로써 강화시킬 수 있어. 라는 레퍼런스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 여기. 그래서 4주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올해 하품 모의, 풀모의를 제대로 우리 오르세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만든 엔제들을 저렇게 하품의와 풀모의 고사로 여러분들에게 대거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괜찮은가? 풀어볼만 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올해 확통 선택자 중에도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많네. 100점도 정말 많아. 그렇죠? 미적 선택자들만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9평, 10월 학평 굉장히 잘 보게 만들어준 컨텐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반이 통으로 그렇게 매우 잘하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건 전국적으로 드물지 않을까? 빨리 리액션 해봐. 그치? 네, 그러니까요. 진짜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4주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원수트 스팟 시즌 2, 수원수트 스팟 시즌 1 이거 뭔지 알죠? 수원수트의 줌킬러와 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13, 14, 15, 20, 21, 22 여섯 문제를 하품 5위로 풀 수 있게 OT를 보시면 한 회당 약 35분 또는 30분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을 줘도 된다. 45분, 50분 줘도 괜찮다. 이렇게 OT를 했을 텐데 이게 3회분, 3회분이에요. 그러니까 1주차에 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공부를 하면 되잖아. 그치? 아니, 무슨 월, 화, 수, 목, 금 괜찮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쨌든 하품 모의와 풀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틀린 이유를 찾아 들어가 정말 평가한 스럽지 않은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진짜 수능에 나올 만한 그리고 9평이 반영된 스팟 시즌 2 이거 9평 반영.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 이거 9평 반영. 그리고 줌킬러. 줌킬러 스팟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3, 14, 20, 21, 28, 29 미적 확통 선택 과목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워서 2주차에 줌킬러를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시 공통의 힘을 주고 출제가 될 거니까 15, 22가 들어간 13, 14, 15, 20, 21, 22인 스팟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천우신조 시즌 1, 2회분은 클래식한 진짜 평가원 수론 문제들 평가원이 평가원이거든. 이번 9평에서 기조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바뀐 것 안에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전혀 안 바뀌었어. 라는 걸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기출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들은 느낄 거야. 바뀌었는데 전혀 안 바뀌었잖아. 그 전혀 안 바뀐 클래식한 내용들이 2회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4회분 중에 아마 선생님이 지난 주 캐스트였나 그 전 주 캐스트에서 1회와 4회는 9평을 그대로 반영했고 2회는 3회를 짜증했다고 그랬나요? 현장에서 했었던 베스트 문항들로 짜증기를 했고 우리는 기억상실이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정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3회가 짜증기, 베스트 문항들로 짜증기 그리고 2회가 9평 직전 9평을 적중했던 문제들 1회, 4회가 1회가 9평을 보고 바로 직후에 만든 러프하게 만든 모의고사 4회가 9평의 디테일을 완전히 다 겪어보게 하는 아 진짜 한번 진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풀어보세요. 우리 수강생들은 아마 이중 무언가를 이미 풀었을 거야. 그럼 그 남은 것들을 풀면 되고 어쨌든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엔제만 풀 수도 없고 모의고사만 할 수도 없고 막 이러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가방이 되게 큰 시기예요. 가방을 이따만큼 메고 등산 가방처럼 메고 독서실을 가. 근데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피면 어? 아 지금 이거 문제 하나 고민하는 게 도움이 될까? 수학? 아니야. 이 시간에 영어를 외워. 근데 이 영어 지문을 분석하는 게 도움이... 아니야. 국어를 해. 국어 능력이 이렇게 빨리 느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사탕 같다 말해.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뭘 해. 뭘 해. 뭘 해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선생님 믿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가장 최고의 효율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할 뿐이고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믿고 따라온 친구들에게 아 진짜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라고 나는 말을 들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래 힘들었지만 이 마무리가 아주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해요. 절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우리의 이 노력. 아 거기에 우리 하나 더 하고 있잖아. 뭐 하고 있지 지금? 맞아. 기출 통무이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평가원스럽게 문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평가원은 아니잖아. 그런 겸손함으로 마지막은 다시 주파수를 어디다가? 수능에 정조준 하는 거지. 그래서 올해 기조랑 되게 비슷했던 2022학년도 수능 전과목 해설을 어떻게 내가 전문항 해설.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전문항 해설을 라이브로 매주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밤에 라이브로 추가 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라이브로 했던 거를 아마 개강을 시켜놨을 거예요. 그래서 첫 강을 2022학년도 수능을 했고 두 번째 강의는 매주 화요일 날 밤에 찍어서 수요일 날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첫 주라 이번 주 수요일 날 아마 개강을 못하고 목요일 날 아마 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좌를 처음 개설할 때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무조건 업로드 돼. 화요일 밤에 무조건 라이브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하는 게 2023학년도 수능 그리고 세 번째 주에 하는 게 올해 6평 마지막에 하는 게 올해 9평 전문항. 올해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22문제를 한 70분 동안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푸는 걸 눈으로 보는 것만도 되게 도움이 될 거야. 한 회를 통으로 선생님이 마치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듯이 쫙 풀거든. 조건을 읽으면서 그대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거를 4번의 회차 동안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채화가 될 거고 분명히 수능장에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흐르듯이 풀고 있을 거야. 절대 조건을 읽으면서 밑에 거 끌어올려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읽으면서 그냥 착착 풀어. 그게 평가원 수능이기 때문에 조건의 순서와 문제풀이 순서가 정확히 매칭이 되는 진짜 너무 멋있는 문제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기출 통모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말까지 하면 천우신조랑 이감의 공동과목들은 거의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4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선택과목들이 아마 이번 주말까지 하면 전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천우신조랑 이감 모의고사가 완강이 되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매주 기출 통모의와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야. 물론 캐스트의 제목은 매주 마지막 캐스트 찐막 이렇게 나가볼까요? 이미 스폴러해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삐졌어요. 그래서 걸려있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개념과 기출을 커버를 하시고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오답 정리를 하면서도 내가 약한 고리를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저기에 빈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상황이 다 깔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한 고리를 갖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 안에서 발견이 될 거야.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 개념을 한번 쭉 훑어줘야 된다라는 건 언제나 우리는 똑같아. 그래서 현장 수강생들도 마지막으로 세컨 찬스나 또는 개념 에센스로 본인이 만약에 개념 에센스를 계속 회독을 하고 있었으면 세컨 찬스 들을 필요 없어요. 개념 에센스를 읽어주는 책 한 권을 눈으로 개념 파트 읽어주고 문제도 읽어주고 눈으로 읽어주는 복습을 하면 되고 만약 개념을 한번 선생님과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세컨 찬스라는 텐데이즈로 개념을 압축 정리해놓은 수원 10강, 수트 10강, 그리고 선택 과목 10강 확통은 텐데이즈가 없어요. 확통은 개념 에센스로 보셔야 되고 미적과 기하까지는 되어 있어. 그 10강짜리를 보니까 수강평에 그냥 하루 동안도 들을 수 있다. 하루 동안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게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개념을 어떻게든 이회독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 100선, 50선 그리고 평가원 5개념 기출 정도 또는 이거 부담스럽다 하시면 선생님과 하는 기출 통모의 매주 어떤 모의고사를 하는지 선생님이 아마 전정캐스트에서 이미 공개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이 캐스트에 전캐스트에 전캐스트 아마 기쁜 소식 하나 더 뭐 이런 제목이 들어있는 캐스트일 거야. 거기에 기출 통모의 뭐 하는지 공개해놨으니까 그걸 미리 푸셔서 정말 라이브 듣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태워버리고 끝내는 것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이 마지막 순간을 불꽃처럼 태운다? 너무 생각만 해도 그 하루하루를 불꽃처럼 태우면서 수능을 기다린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수능장 들어가면서 진짜 진인사 대천명을 외치면 진인사 대천명 맞죠? 와 이제 말도 헷갈리네. 어쨌든 그만 마무리해야 되겠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마지막 순간까지 다 했으니 얼마나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겠어. 우리 수강생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따라왔잖아. 끝까지 절대 끝내지 않는 것. 알겠죠?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순간까지 우린 모든 걸 바꿔낼 수 있다. 히어로는 막판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선생님도 그렇게 강의, 마무리, 캐스트 모든 걸 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